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오늘도 싱글만 했는데 오늘 사실 조금 더 올라갈까 했지만 전체적으로 합이 잘 맞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 벤치프레스 패턴에 대한 피로도도 몸 상체에 남아있었고 어찌 됐든 기분 좋게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조금 더 잘 쌓은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싱글을 도전하는, PR을 도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벤치프레스 패턴이지만 다른 운동들도 어느 정도 다 낮춰서 약간 가져가야 몸의 회복력도 잘 올라오고 그리고 몸의 피로도도 없어서 이렇게 한번 PR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급자 이상 내 유전적인 한계를 많이 끌어올린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오늘 템포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도리안 예이츠가 하는 이런 히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 방법이 다시 뭐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사실 20대 초반에 이걸 해봤습니다 한자 10년도 더 전에 이 히트 프로그램을 저는 해봤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 세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로 그때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세트를 진짜 제대로 워머 빼고 한 세트를 제대로 빵 때리고 훈련을 끝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런 운동 뭐 벤치프레스면 벤치프레스 덤벨프레스면 덤벨프레스 이렇게 한 세트씩 하는 걸 말하는데 제가 이걸 하고 난 후기는 일반 사람에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때도 한 달 정도를 해본 것 같은데 하고 나서의 느낌은 그래도 운동이 꽤 되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났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볼륨이 조금 빠지는 느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이론이 어쨌든 뭐 이론은 뭐 이런 게 해서 근섬유에 손상을 입혀서 진짜 데미지가 이렇게 가서 한다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이 어떻게 오냐 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실험해 봐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는 마법은 없습니다 뭐 이런 훈련법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러스터 세트 무슨 세트 무슨 세트 뭐 이런 저런 훈련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마법은 없고 가장 베스트가 그냥 정직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정해진 이런 고정 세트 내가 어느 정도 몇 킬로로 몇 번씩 한다고 정해놓고 그게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과부하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뭔가 특별한 거를 한다고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히트 프로그램을 진짜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특히나 보조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실패 지점 이상을 끌어내는 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인데 거기까지 끌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그냥 훈련량을 내가 몇 킬로로 몇 번씩 몇 세트 하는 거를 정해놓고 그거 자체가 과부하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마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걸 계속 찾아다니시고 저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저처럼 꽤 올라온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마법을 추구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느낀 건 마법은 없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내 몸에 어떤 게 반응이 잘 오는지 실험을 해보면서 하시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스쿼트 패턴도 느낌이 좋았고 앞으로 계속 재밌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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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